1. 제니스 의자 아아! 참아! 참 이즈름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니스 의자를 드립니다! 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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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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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달렸다 근데 얘들아 진정? 오 라인 깔끔했는데 와 여기 엄청 라인 깔끔했네 아 잘 달렸다 아 잘 달렸다 와 진짜 연락이 됐다 와... 깃쩔었다 이거 하이라이트 나온다 이제 와... 위험했어 와 진짜 운밀리는 소금이다 진짜 바다비가 150도 샀네 바느라 고맙다잇 세칸이 잘했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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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